3월은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발표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틈틈이 진도를 빼 볼란 게 합시다. 자 시작! 사기로 구나해 사기로 구나해 사기로 구나해 두 번 굴려 사기로 구나해 사기로 구나해 사기로 구나해 사기로 구나해 사기로 구나해 사기로 구나해 내 곁판 만 정산이야 아멘 어허가 정산을 못 잊어 위에 감돌아 갈 거나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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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산이 이렇구나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오갈비 상난 후예가 연 걸렸네 삼촌동 남자들아 연달려 줄 건 나의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오는 이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 알 수 없구나 해 간단 간단해 어허허허허허허 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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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 써보기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 깨인이 또 꿈이요 깨인의 꿈도 꿈이로다 꿈이로다 꿈에 났어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꿈이로다 꿈이로다 해고 헉 헉 헉 나고 성화가 나왔네 해 장밖에 국화를 짓고 국화 밑에 수화를 빚어 눈이 눈이 국화 밑에 수화를 빚어 눈이 국화 밑에 수화를 빚어 눈이 술린 자 국화 빚어 번째모자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은 고 청철아 아침 세리로 돌아버리라 아이고 되고 하하 나 성아가 나 내 해 해야 하아 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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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옹옥이야 건강 내 반가워 설미축후공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걸어쳤나 땅에서 불꺼운 소산나 하늘이 다행히 봉턴이 불음 속에 쌓여왔나 얼어 어리 얼어 어흥옹옹이야 놀아라 놀아라 늙어지면은 문누나니 황후시빌 봉이오 사달라도 자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우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어흥옹옹옹옹옹옹옹옹 서울 영남강사단 말 물어보자 너는 이 워존에 있었지 우리의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지금도 진 멋있는 북유남아 장안에 가득 장안에 가득 자슨지 어찌하니가 좋을 손가을 시구 절 시구 절 시구 얼 시구나 얼 시구 절 시구 지와 다 좋은데 얼 시구나 절 시구 아유 아유 왜 이렇게 높게 자랐어 선생님 처음에 원래 이 목으로 해야 한디 근데 이걸 결정을 내리셔야죠 근데 원래 이 목으로 해야 한디 이게 좀 되나 그럼 좀 내리세요 지금 11분이거든요 단가 하나 하나 하고 살려면 이거 이렇게 높여 그제 그래야 목이 다 안 풀렸어 아무튼 좀 낮춰서 하자 저 물을 줘요 물을 줘요 자세히 다해 조금만 다해 지금 이